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 11조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세액 증명 제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랑 세관장은 수출력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력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력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해당 수출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봐서 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급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매월 단위로 수입한 수출력 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을 해서 그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볼게요.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관소를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네요. 수출력 원재료를 수입한 자, 두 번째는 관세사. 처음에 보니까 수입한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환정한다. 그 말인즉슨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항은 뭐냐면 세관에서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게 원칙. 2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아니라 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관세사도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12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 증명 대상 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수출력 원재료의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 즉 HS코드 말을 하는 거죠. 또는 소요량이 달라지는 등 평균세액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 증명서의 발급 대상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요. 지금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같이 첨부해서 수출력 원재료를 수입한 날 또는 내부신용장 등에 의해서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일 이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면 변경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발급됐던 것을 회수하고 다시 발급을 하는 절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법제 11조 3항을 보겠습니다. 제1항이나 2항 2호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평균세액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력 원재료와 지금 관세법 50조 1항의 관세협회상 10단위 품목 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써 수출 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평균세액 증명서는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한번 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정리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12조 볼게요.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국내에서의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에 대한 거래 증빙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제조를 하고 나서 양도를 한다. 그러면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 저희가 줄여서 기납증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가공 없이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세 분할 증명서라고 부르고 줄여서 분증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납증 또는 분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12조 1항 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이하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의 구조를 보시면 1항에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을 쓰는 거고요.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아니라 공급한 자 또는 관세사가 발급을 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그 가운데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구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라고 써 있어요. 내구신용장 등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구신용장 구매확인서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구신용장이든 구매확인서든 어떤 것을 의미로 하는 거냐면 처음부터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을 전제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거든요. 내구신용장은 원신용장으로부터 그걸 견질로 해서 새로 발행된 신용장을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저희 대외무역보사에 나와 있는 건데 외화, 핵중료, 물품이나 기자재에 대해서 구매한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신용장은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는 구매를 한 자, 구매자가 발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가공 후 거래된 추출력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그 다음에 가공 없이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외적인 발급권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 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14조 2항 및 3항을 준용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행령 내용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항,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기납증하고 분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에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발급하려고 하는 자든지 공급하는 자가 되겠죠. 물품을 공급하는 자 같은 경우는 세관에다가 발급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보통은 저희 같은 관세사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대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세관장은 법제 17조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을 공제하고 기납증 등을 발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항, 하나의 내구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 공급되는 경우에 기납증 등은 최초의 물품이 거래된 날에 수출력 원재료가 전부 거래된 것으로 봐서 기납증 등을 발급을 해야 된다. 다만 공급한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써있네요. 어떤 말을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이해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제가 환급받겠다고 사다 왔습니다. 사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물품 수입하고 나서 국내에서 제조된 물건을 사가지고 수출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은 세관이 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뭐냐면 수입된 사실이 있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제조에 대한 증빙. 세 번째로는 수출을 했는지. 이거를 봐요. 수입에 대한 증빙이 뭔가요? 수입신고 필증. 근데 이거 왜 보는 걸까요? 납부했던 세금을 보려고 하는 거죠. 납부세액을 확인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납세신고라고 하는 거 있죠. 수입신고 필증을 보면 왼쪽 하단에 납세신고에 관련된 세금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납세했던 신고 내용.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A라는 자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수입을 하고 나서 직접 수출을 하게 됐으면 이거 제출할 수 있겠죠. 수입신고 필증. 근데 A가 수입한 물건을 B한테 양도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B 입장에서는 수입신고 필증을 구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B가 수입한 게 아니기도 하지만 수입신고 필증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단가와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단 말이죠. 흔히 말하면 단가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정보 다 지우고 화이트로 지우고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뭐냐면 세금 지우고 가격 지운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관에 봤을 때 이거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못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 되면 당연히 수입신고 필증은 제출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양도를 할 때 양도에 대한 증빙 서류 중에서 기납증이라고 하는 거랑 분증을 왜 발급을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양도세액이 들어가거든요. 양도세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신고 필증을 대체하는 서류가 되는 거죠. 기납증, 분증이. 그렇죠. 수입신고 필증이 왜 필요했던 거죠? 납부했던 세금을 보기 위해서. 기납증, 분증은 수입신고 필증을 구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국내에서 거래를 할 때도 기납증이라는 서류, 분증이라는 서류를 가지고 보면 거기에 양도하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양식을 갖고 왔어요. 기납증, 분증. 이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기초원제로 납세증명서 보이시나요? 기초원제로 납세증명서. 이거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여기 밑에 보면 지금 양도자, 양수자 보이시죠? 2번 양도자, 3번 양수자. 양도자, 양수자가 뭔가요? 양도자는 물품을 공급한 자, 양수자는 물품을 구매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양도물품 내역이 나오죠. 물품의 ATS 코드부터 해가지고 양도일자, 수출이행 기준일자 좀 나와 있고요. 5번에 보시면 양도세액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양도세액, 즉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세금을 양도세액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본다는 거죠. 분증도 마찬가지예요. 분증도. 분증도 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세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없어요. 부가세 없죠? 양도세액에 보시면 부가세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잘 이해해 주세요. 대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납증, 분증은 내가 환급신청하려면 내가 직접적으로 수입한 경우 아니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국내에서 수입된 물품을 내가 구매해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환급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제조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죠. BOM, 제조공정도 이런 거 달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는 수출신고 필증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신고 필증이 아니라 다른 형제의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세관에서 수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급 대상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발급을 할 때는 세관장이 봤을 때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환급이 제한되는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양도세액으로 발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할해서 이렇게 공급된다고 했을 때는 최초에 공급했던 날짜에 다 공급된 걸로 간주해서 그 날짜로 해서 발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장은 기납증 등의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세관장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관 내부적으로 지금 기납증 등을 발급하는 담당자를 따로 규정해서 업무를 맡기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납증 분증입니다. 별거 내용 없죠? 내용 별거 없는데 저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있어서 각각 문제를 같이 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2017년도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평균 세액 증명하고 기납증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써 있죠. 기납증 안에 보시면 분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납증, 분증을 합쳐서 같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내용에서 보시면은. 내용 별거 없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문제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내용을 옮겨보시면은 그렇죠. 넘겨보시면 2010년도 나온 문제 있죠. 환급특례법상 납부세액 증명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 그거 아닌가요? 기납증 분증이죠.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하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제 13조를 볼게요. 13조. 자 아까 보셨던 그 제 12조 같은 거 있죠. 기납증, 분증을 말을 하는 거는 개별 환급을 받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렇죠. 개별 환급 받기 때문에 납부했던 세금을 확인해 본 거였어요. 세관에서는. 근데 그 13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정액 환급률표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환급 받을 금액을 정해놓은 거죠. 정액 환급률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환급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란 관세청장은 단일 수출용 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 공정이 특수한 수출 물품과 중소기업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 세액 등을 기초로 해서 수출 물품별로 정액 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자 정리해볼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정액 환급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개별 환급 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에 대한 증빙도 있어야 되고 소요량에 대한 부담도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양수한 물품의 경우는 양도세액에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해요. 이런 게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생활을 하는 말이 뭐냐면 좋다. 우리가 평균적인 환급액을 발산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고시해줄 테니까 너네가 이거 보고 환급 신청하면 되라고 하는 거죠. 정액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특수 공정 물품에 대한 환급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이 정액 환급 제도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환급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이 정액 환급 제도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내용 볼게요. 14조 1항, 법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 제도는 수출 물품의 품목 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의 품명이나 규격별로도 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원칙은 HS 코드별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HS 코드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 품명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기타. 기타 물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HS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정액 환급 제도를 고시하겠다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기타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물품들을 이렇게 명시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물품만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률표를 정할 때에는 적정한 환급을 위하여 관세율, 환율의 변동 등을 감안해서 일정률을 가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환급률표에 따른 금액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3항 수출 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이 법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 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에는 수출 등에 제공된 날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 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제가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간이정계 환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위한 되돌아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걸 왜 활용하는 거냐면 일단 이게 있어요. 당연히 개별 환급 같은 경우는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올려받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죠. 장점은 정확합니다. 다만 단점은 복잡하죠. 이걸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차선책으로 내가 사실 이거 말고 간이정계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라고 알게 된 거죠. 그게 뭔지 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청이 평균적인 환급액을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된 것이고 HS 코드에 따라서 그 코드에 해당이 되면 정하여져 있는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간이정계 환급률표라고 하는 것들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수출 등의 제공단 날에 시행되고 있는 관세 간이정계 환급률표에 고시된 금액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시행되고 있을 당시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쓴 겁니다. 그렇죠. 거래되는 날에 시행되는 정확한 환급률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을 하거나 기납증을 발급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중소기업이에요. 처음에 이게 편했던 거죠. 편해가지고 그냥 간이정계 환급받고 있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낮아요. 환급액이. 내가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낮기 때문에 너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그냥 우리 한번 개별환급 해보자 라고 말을 해가지고 세관에 말을 한 거예요. 저희 간이정계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별환급으로 환급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 비적용 승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신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편의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계 환급받고 어떤 물품은 개별환급 받겠다. 이거 안 돼요. 중복해서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순되는 제도거든요. 안 되고 하려면 한 가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간이하고 있다가 개별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세관에다가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간이 신청 못하고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는 개별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법제 13조 제2항을 볼게요. 1항에 따라 정액 환급 물표에 정화해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형 원재료를 수입한 때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봐서 환급한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납부했던 세금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냈는지 상관없이 그냥 정화해진 금액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냐면 보통은 만 원당 몇십 원 나오거든요. 만 원당 몇십 원.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HS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별도로 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체 코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런 것들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고시를 해요. 고시된 물품을 가지고 내가 수출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내가 수출 신고하는 물품에 대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거기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만 원당 10원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만 원 밑 깔고 위에 10. 그러면 얼마인가 되나요? 천 원? 이렇게 되나요? 그죠? 정말 작죠. 내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신고하더라도 환급받는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게 받는 게 어디예요? 내가 실제로 납부했던 관세랑 상관없이 세금 상관없이 그냥 거기 간이 정해진 환급열표에 정해져 있는 금액은 내가 실제로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환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내가 실제로 수입하고 납부했던 세금은 아니지만 그걸로 간주해서 그 금액만큼을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3항, 제1항에 따라 정액 환급열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 환급열표로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액 환급열표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등으로 인해서 정액 환급열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서 정액 환급열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 환급열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써 있죠. 어쨌든 관세청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고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경우는 잠깐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조정고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고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변경해서 변경해서 새로 고시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행용 내용 같이 보다 보면 밑에 다시 볼게요. 지금 5항을 보겠습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하여는 정액 환급열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까 봤었던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는 간이 정액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6항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비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관세청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환급열표에 적용을 신청하거나 정액 환급열표에 적용 승인을 얻은 자가 다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를 하게 됐었는데 이거 말고 개별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개별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저희 옛날에서 돌아갈게요. 이것도 제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년 이내 그러니까 2년은 경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 비적용 승인을 받고 나면 2년까지는 다시 신청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감안해서 신청을 하는 거겠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위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사실상 세간을 관리가 안 되거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생산 공정의 변경 등으로 소유랑 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이거나 정액 환급 유입에 의한 환급액이 개별 환급에 따라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2년 이내라도 다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다음은 7항 제3항 단서 또는 6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 환급 열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항에 따라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 이후에 제공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정액 환급 열표를 적용한다. 그렇죠. 그 승인 받고 나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항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1호 정액 환급 열표를 정하여 고시를 하거나 나중에 조정 고시를 하는 경우는 미리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내용들을 확인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기본적으로. 간이 정액 환급에 대한 얘기를 일단 이 내용 자체는 두 가지 포함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특수공정물품에 대한 정액 환급하고요. 간이 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쳐서 말했던 건데 제가 실무수로 말씀드려보면 특수공정물품에 정액 환급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법은 있긴 하지만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이 정액 환급만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쭉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저희 요약자료 한번 같이 볼까요. 요약자료. 요약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말만 하니까 좀 보기 힘드시죠. 13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관세 환급 방법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지금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개별 환급 오른쪽에 보시면 간이 정액 환급이 써있는데요. 개별 환급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품목 같은 경우도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품목.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보시면 수출 사신 확인 서류 그 다음에 납부세액 증명 서류 서유랑 계산서 써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관이 보는 게 뭐냐면 납부한 세금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고 제조하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로는 수출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간이 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상 품목은 역시나 제한이 되어 있어요.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에 계기된 것들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중소기업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나가지고 그 회사에 보고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앞으로 이제 환급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수출하는 물품의 에티스코드로 확인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금액이 고시가 안 되는 거죠. 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고시된 계기된 물품을 수출할 때만 적용 가능한 것이지 이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에티스코드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 내가 품목본리로 잘못하게 되면 과다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A로 갔을 때 환급액이 만원당 20원인데 내가 B로 가게 됐을 때 만원당 30원이다. 사람인지라 이게 고민될 거 아니에요. A가 명확하지 않으면 B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B로 가자. B로 갔어요. 환급 받았겠죠. 나중에 심사해 봤더니 에티스코드가 적정하지 않은 게 확인됐어요. 다 추진 나갑니다. 추진. 다 추진받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개별 환급 같은 경우는 소유량에 대한 것들만 명확하면 문제가 안 돼요. 에티스코드 상관없거든요. 다만 지금 간이 같은 경우는 에티스코드에 따라 환급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티스코드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딜레라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간이 정의 환급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금액 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써 있고요. 세 가지 보는 게 뭐냐면 다용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산에 대한 증빙이 요구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수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즉 수출 신고 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저의 간이 정의 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에 대한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인데 내가 지금 그 수입한 원재로 가지고 와서 그냥 가공 없이 그냥 다시 원상태로 수출을 했다. 근데 개별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간이로 하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생산 안 했잖아요. 국내 생산 안 했죠. 안 돼요. 생산이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점도 있어요. 생산만 확인되면 그것에 투입된 자재를 확인하지 않죠. 그 말인 즉슨 내가 전부 물품에 대해서 국산으로 사용한다더라도 가능합니다. 특이하죠? 개별 환급은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간이정 환급은 내가 전부 다에 대해서 국산 자재만 가지고 제조해서 수출했다 하더라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특이하죠. 그게 가능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 보내는데 여기에 지금 투입된 자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어떤 물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구매해서 갖고 온 거라 이게 수입된 자재인지 국산 자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개별한 것 생각해 보시면 환급 받으려면 소요량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구매하게 됐을 때는 판매던 자로부터 기납증이나 군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간이 같은 경우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산을 하고 중소기 회장이 되고 수출하게 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라도 그게 장점인 거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개별 환급에 대한 장점 당연히 환급액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거죠. 단점 환급금 계산 소요량 산출이 어렵다. 그리고 환급시 관리하는 서류가 많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납증, 분증 소요량 계산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죠. 적용 대상 업체는 모든 수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간이성액 적용받지 않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포함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대상 물품은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 환급 신청서 수출 신고 필증 소요량 계산서 수입 신고 필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환급금 지급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요.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환급 제한이 있는 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환급 받을 때도 덤핑 방제 관세 상계 관세 보복 관세가 처음에 수입할 때 부과됐던 물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출하더라도 관세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한을 걸어버려요. 왜냐하면 일단은 덤핑 상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보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목적으로 갖고 오게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을 환급해준다 그러면 사실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게 통을 안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기본 세율보다 높아요. 덤핑 방제 관세가 없습니다. 덤핑 차에 상당하는 것만큼을 추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율 인하 물품 과대 환급 방지라고 써 있습니다. 세율 인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행 기간을 단축한다. 아까 저희 봤던 거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농림축산물 과다 환급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농림축산물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인과세 보기 보기 되면 시장 접근 물량 이내인 것들은 추천받으면 저세율 못 받으면 고세율로 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처음에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관세율하고 환급 받을 때 신청하는 그 관세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따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제한을 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세 증명제로 아까 봤던 건데 넘어가도록 하고 넘겨보시면 단위성량 환급 나오죠. 아까 봤던 것처럼 장점은 절차가 간편합니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 원재료 여부를 불문하거든요.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많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점 바다 과소 환급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급 금액이 정확하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WTO 등에서도 보조금 제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환급 같은 경우는 납부했던 세금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 줄 텐데 간이 성립 환급은 사실상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산 원재료만 가지고 해도 환급 받을 수 있거든요. 수출 장려하는 거 여기 지금 수출 보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장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적용 대상 업체는 여기 보시면 바로 이어서 볼 건데요. 이거는 법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환급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간이 성의 환급 대상이라고 하면 개별 환급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성의 환급 열표에 개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 같은 경우는 개별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에 없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비적용이라고 해서 아까 봤었던 거 이제 비적용 승인 신청이 나오게 되고 신청하고 나서 이제 적용 받게 되면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기납증 그다음에 분할 증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저희 법령지에 돌아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5도 볼게요. 관세청장은 법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산 공점이 특수한 수출 물품의 정액 환급 열표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입 또는 내구 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한다. 보니까 지금 정액 환급 열표라고 들어가는 금액 정할 때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수입이 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납부했었던 세액 평균 납부세액 또는 평균 환급액을 가지고 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2항 관세청장은 특수 공정 물품 정액 환급 열표를 정하거나 고시된 그 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3항 그다음에 적용을 받는 자는 수출 물품별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세액 제조 공정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 관세청장은 신고된 자료 바탕으로 해서 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 시험 저희 실무상 말씀드렸을 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신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시겠지만 꼭 실문만 가지고 내는 건 아니긴 하죠. 저희 시험 자체가 좀 쌩뚱맞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별로 없잖아요. 별거 없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정 제16조 볼게요. 이랑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 황금율표를 정할 때에는 똑같이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출물품의 품목변업을 평균 황급액,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해서 적정한 황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관세청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한 ATS 코드에 대해서 최근 6월 이상 동안 기간 정해요. 자, 이 정도 기간 잡아놓고 관세청 유니패스에 신고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내역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그 물품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액을 뽑는 거죠. 납부했던 세액, 그다음에 황급액을 다 뽑아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의정의 황금율표의 금액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관세청 장인, 그렇죠? 당연히 세관이 그런 역할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저희 상급기관에서 그런 걸 하는 거죠. 세관은 그냥 업무를 해주는, 실무를 하는 기관인 것이고 그거에 더 상의의 개념들은 관세청에서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품목 변화별 환급 실적이 없거나 미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부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에 환급액을 기초로 해서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그렇죠. 6월 이상 기간 동안에 평균 납부했던 세액이나 환급액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 실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경우는 그 전에 했었던 걸 가지고 적용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항. 간의정액 황금율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자, 키워드 나왔어요. 키워드. 간의는 되게 시험 자주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 키워드가 뭐냐면 생산이 키워드가 돼요. 생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중소기업인데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요. 그냥 구매만 해가지고 물품을 보낼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생산을 직접 해야 돼요. 생산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키워드 빠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쭉 볼게요. 이 경우에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황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하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출신고 필증이 있죠. 거기 봤을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환급 받으려면 생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생산한 자가 아닌 제3자가 환급신청인으로 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기본적으로 실무선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봤던 필증상에 보시면 환급신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번으로 보통 기세를 해요. 1번 수출 대인자, 수출 화주 그리고 밑에 그 내용 보면 다시 왼쪽에 보시면 수출 대인자, 수출 화주, 제조자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수출을 하고 내가 제조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내 회사 이름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생산에 대한 것들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다 받아요.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상급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의 명의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접 생산을 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조자 명의에다가는 다른 업체를 보통 기세를 안 합니다. 간이 정액 환급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왜냐하면 기본 원칙이 생산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생산을 미비하게 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나중에 환급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규칙 제12조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라고 써 있고요. 이로 환급신청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일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전 2년간 키워드가 뭐냐면 매년도 환급실적이죠. 2년 합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에 각각의 연도별로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여 한다는 겁니다. 매년이죠. 그 다음에 환급실적 안에는 기납증 발급실적도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요. 또 환급받거나 기납증을 발급을 하거나 둘 다 포함해서 6억 원 이하로만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호 환급신청일에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일 것 라고 써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된 거네요. 직전 2년간 그 다음에 신청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의 그 기간 동안에 환급신청일까지의 그런 해당하는 실적이 6억 원 넘으면 안 된다. 기본 취지가 뭐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관이 갔을 때 대기업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관리가 될 거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안 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크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받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는 챙겨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14조 잠깐 볼게요. 14조 환급신청 이랑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정한 세관의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 다음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환급신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까지 가능해요. 2년 안에 환급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수출 이행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하고요. 환급신청을 제때는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수출신고 수리로부터 2년 안에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출 이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신청이 들어가야 돼요. 최대 넓게 봤을 때는 4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수출이 지금 환급신청한 날짜 봤을 때 소급해서 4년까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2년 2년이잖아요. 그냥 다중이상해 보시면 그 말을 하는 것인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단서정을 보시면 보정이나 수정이나 경정 그 다음에 과다 환급금의 증수 자진신고 납부라고 써있죠.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보정, 수정, 경정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거죠. 지금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수입할 당시에는 이게 관세율이 2%짜리 생각한 걸 해가지고 적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 낸 거죠.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고 오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가 아니라 8%로 수정신고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수입 당시에 발생했던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원칙은 정정이 없으면 그때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환급하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신고했던 내용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환급신청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 사유 발생하면 발생된 날부터 2년까지 잡아주는 거죠.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신고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징은 당해된 거죠. 처음에 납부했던 세금보다도 나중에 추징은 당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갔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최초 수입신고 그러니까 환급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만 환급신청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발생된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환급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시면. 저희 앞쪽에 그거 있었잖아요. 관세 부과 대척기간 연장할 때 특례 두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원래 원칙은 5년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로 기간 지는 게 있었죠. 후발적인 경정청구. 소송 중에 가서 결과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환급신청도 마찬가지게 뭐냐면 최초의 원래 원칙은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까지만 환급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최초 신고했던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시 기산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세관장은 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황 여부에 대해서는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자 뭔가요. 사후 심사 원칙 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관장 세관 직원입니다. 제가 환급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수출신고필증 그 다음에 소유량계산서 또 있겠죠. 수입신고필증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적당한지 제가 심사해 보겠습니다. 소유량계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양식에 맞춰서 오게 되면 일단 적용해줘요. 환급해주고 사후 심사를 하는 거죠. 소유량계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제조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환급을 하고 나서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항 세관장은 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환급에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환급 전이라고 하더라도 심사를 할 수 있다. 이거 저희 봤던 내용 중에 그거 있지 않았었나요? 저희 관세법 상에 보시면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사후 심사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전 심사도 가능한 게 있었죠. 그렇죠. 수입신고 수리전 세일 심사 대상 물품도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가격에 변동이 심하거나 물품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심사하게 돼 있었거든요. 농산물들 농산물 고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통관 당시의 세율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수입신고 수리전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환급전에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후에 하는 것이 좀 적정하지 않다고 보이면 환급전이라더라도 심사를 할 수 있다. 즉 사전 심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요. 17조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거 아까 봤던 거 고시 요청했을 때 신청서 요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항 같은 경우는 요청 받았을 때는 대출받은 서류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 18조 보시면 환급신청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법 14조 1항에 따른 환급신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라고 써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환급신청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법제 4조 1호의 경우는 즉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밑에 보니까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 필증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거 보시면 되죠. 필증 여기 보시면 수출 대행자 수출하중 있잖아요. 지우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니까 수출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출하주를 말한다고 이해하십니다. 수출하주 근데 만약에 위탁자가 있다. 그러면은 수출 위탁자의 명의로 받는다. 수출 대행자 그리고요. 밑에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그거 있잖아요. 제조자가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환급신청이 써 있죠. 여기에 누가 적혀 있는지 보고 적혀 있는 자가 가지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비록 환급받는 게 맞는데 수출 신고할 때 신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른 데로 했다고 했을 경우는 그대로 환급 못해요. 이거 정정해라. 정정. 정정 먼저 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관이 봤을 때는 수출 신고된 내용에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를 가지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출 신고 정정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세관의 입장에서는 관세 환급받는 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재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자한테 가서 포기 각서 받아오라고 해요. 환급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각서 받아오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해주거든요. 그 정도로 복잡해요. 쉬운 얘긴 아니거든요. 밑에 2호 법제 2호 내지 4호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전이 정하는 서류에 당의 물품을 수출 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설을 한 자로 기재된 자라고 써있네요. 뭐가 되는 걸까요? 아까 봤던 내용 중에 반입확인서 기억나시죠? 반입확인서. 반입확인서 상에 보시면 여기서 공급자 보이시죠? 공급자. 이 자가 환급신청을 하거나 제조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15번에 가운데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요. 환급신청인. 보이시죠? 여기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호 위에 나와 있는 1호 또는 2호에 해당한 법인이 합병하거나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의 경우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인도 역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 간단하네요. 1호는 수출신고 필증상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인데 그게 보니까 수출자 또는 생산자였던 거고요. 대조자였던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관세청을 정하고 있는 서류에 상해서 거기 나와 있는 자가 되는 거고 3호는 그들의 어떤 합병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합병에 관련해서 남아있는 법인 4번째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됐을 경우는 상속인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보기 전에 시행규칙 13조 볼까요? 사전심사 대상 물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호 같은 경우는 법 23조 규정 위반해서 처벌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유랑 산출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과다 또는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세 번째 0제 11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서 이것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011조가 뭔지 잠깐 보시면 011조가 소유랑 계산 등이 나와 있어요. 소유랑 계산 등 소유랑 계산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었잖아요. 소유랑 계산 방법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환급 신청을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는 세관이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고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후나 발급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환급 전에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요즘 트렌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날 확 높아요. 저희 시험에 환급 전 심사 이런 거 있죠. 환급 전 심사가 되는 사유 네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항 제1항 1호 3호의 적용 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관시청장이 정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개개한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가 내용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